안녕하세요. 판매원고 문장지 판매원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판매원고 형사 공무원의 증표와 범죄수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0763 판결입니다. 식품위당권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운영자였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걸 허용합니다. 이것이 법 위반입니다. 일반 의식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또 다른 영업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춤을 추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다시 밴드가 와서 연주하는 것 이것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 음식점, 일반 우리가 밥 먹는데 그런 데에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2020년 3월 7일 날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됐냐면 특별사병경찰관,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별사병경찰관, 보통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검찰로부터 특별사병경찰이라는 업무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사경이 의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출입을 해가지고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촬영해서 그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거죠.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사경은 다만 현장확인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지참을 해서 의식점을 출입했고 출입 과정에서 별도의 지진을 받지는 않았고 음악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촬영을 했고 직원으로부터 미리 작성한 현장확인서 초안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위반 맞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확인서에다가 그 일하고 있는 직원의 서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을 알게는 있어. 사후적으로 알게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 내부 영상, 동의 없이 식당에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식품위생법상 관계 공무원이 그 음식점이나 이런 걸 출입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수거 등의 조치를 규정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지니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표나 서류를 제시해서 들어간 다음에 출입하고 검사하고 수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촬영 영상이 과연 이런 식품위생법상의 공무원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특사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특사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행정공무원인데 검찰로부터 수사권한의 업무를 위촉받는 겁니다. 위촉받아서 특별사변경찰이 되고 그 행정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건 수사 같은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행정공무원으로서 이 식당에 들어가서 촬영했을 때 행정공무원으로서 증표나 권한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수집 증거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식품위생법상 문헌상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 제시하는 것은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대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냐면 특사경이 구청에 합동단속 요청을 받자 범죄수사를 위하여 촬영을 하고 현장확인서를 징구한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을 뿐이고 행정조사를 하려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특사경은 행정조사 목적으로 그 식당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식품위생법 위반 법률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위한 절차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법경찰처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된 영역에 속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촬영한 것은 증거는 있다라는 2018도 8.61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 관한 판례였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이트그룹의 음란행 공연을 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 그때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조사와 상관없는 범죄수사였죠. 그래서 똑같이 이 사건에서 보면 결국 수사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필요한 절차는 지킬 필요 없다. 수사 목적에 있어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출입 방법이라든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 수준인 것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 특사경의 공무원은 실제로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의 구별이 사실상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 구청의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서 단속을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범죄수사가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에서는 절차 준수가 중요한데 범죄수사에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매우 이상합니다. 동전의 나이트그룹의 음란공연 촬영영사에 대한 증언의 인정판련은 경찰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결국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는 오늘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음란공연 촬영할 당시에 있어서도 경찰에 과연 이런 수사가 타당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적어도 그 당시에도 제가 판례 설명하면서 적어도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이 사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영장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이걸 내가 촬영한 게 맞다고 했고 그 촬영영상에 대해서 적어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야 왜 그 장소에 범죄 촬영을 위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대법원 판례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